V.S. 부가티 시론 과연 최고로 빠른 차의 타이틀은 누가 될까? 궁금한데 한번 그러면 일단 놀이처 가서 시험을 해봅시다 첫 번째 배틀 부스 없이 부스 없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가티 볼리드 근데 부가티 볼리드가 되게 퀄리티가 좋다 오 두 번째 부가티차 여기 운전기술은 부가티차가 별로 없단 말이야 오 일단은 굉장히 빨라 되게 퀄리티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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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빠르고 있는 차가 역시 부가티 볼리드 오 근데 이게 되게 빠르다 부스 없어도 엄청 빠른데 오 짱 빨라 짱 빨라 180 180 부스 없이 180 뭐 빠른데 좋아 자 그 다음에 좋아 부가티 볼리드 다음에는 부가티 시론이지 좋아 좋아 됐어 가자 아 뭐야 잠깐만 이거 왜 이러지 가자 어이구 와 부가티 시론 역시 역시 볼 수 없어서 빠른데 오 이거 잘하면 부가티 볼리드 이기나 부가티 볼리드 역시 시론 부가티 운전기술 부가티 최종자 오 잘 오 역시 200 하나 200 200 200 오 200 넘나 부스 없이 200 넘나 부스 없이 200 오 오 거의 이거 몇 배 차이지 와 몰라 자 그 다음은 부스 의씨 부스 의씨는 왠지 볼리드가 이길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이거 부스 키면은 볼리드가 이겨 부스 의씨는 왠지 부스 의씨는 왠지 부스 의씨는 왠지 좋아 가츠 오 와 엄청 빠른데 좋아 그우와 가츠와 와 엄청 와 너무 빠른데 355 와 부스 의씨는 왠지 아 근데 이거 되게 멋있게 생각했는데 부가티 시론 놀이터 아 진짜 놀이터도 나왔으면 좋겠네 자상 가츠 부가티 시론의 속도는 오 와 야 이거 부가티 볼리드 이긴다 근데 시론이 무조건 아닌가 아직은 모르지 길고 짧은거 길고 짧은거 길고 짧은건 대봐야 알지 오 359로 이거는 잠깐만 야 부가티 시론이 359 나 까먹었다 나 까먹었다 다시 잠깐만 나 일단은 까먹었거든요 시론이 pc الإ꼭 이루어진 배경 그런데 부가티 볼리드에 355였는데 는 부터키면 좋아 가자 좋아 뭐야아? 오 이기나아? 부가티 씨론 이기나요? 오 이긴.. 아 이거 잘하면 이기겠다. 355만네? 아 그러면 이거는? 부가티 씨론의 승리!